폴리그로스의 미래의 여원 investinbelly.com 2024년 트럼프 암살 미술을 1995년에 예측한 일루미나띠 카드 각종 전쟁이나 재난때에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띠 음모론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음모론은 일루미나띠가 조용히 인류를 조종하고 신세계 질서를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리일루미나띠는 일일루미나뚜의 복수형인데요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다른 영상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9년 전인 1995년 스티븐 잭슨은 일루미나띠 카드를 발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6년 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파괴됨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카드는 6년 후인 2011년 발생한 일본 회의가 도쿄 전력의 핵발전수 사고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물은 우한시 장자루 장사다다오 디얼하오의 건물입니다 건물은 호텔로 설계만 되고 운전면허 학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본떠서 만들어졌는데요 29년 전 제작된 일루미나띠 카드는 우한에서 박지와 관련된 바이러스가 나옴을 알리고 있습니다 일루미나띠 카드는 바이러스로 엄청난 피해를 입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에 마스크를 넣어 감염병이 호흡기 질환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9년 전 발매된 이 일루미나띠 카드는 한 시민이 목이 졸려서 사망하고 폭동이 발생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9년 전 만들어진 이 일루미나띠 카드는 한 지도자가 매우 강경하게 대처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카드 중에 트럼프를 연상시키는 카드는 2024년 7월 13일 발생한 귀관통상과 총알의 방향을 예측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를 연상시키는 카드를 직독시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nough is enough 충분한 것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트럼프의 극단주의가 이미 충분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t any time, at any place, our snipers can drop you. Have a nice day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저격수들이 당신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Play this card on your own turn, before drawing any plots 당신이 새로운 플로카드를 받기 전에 이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You may remove all zip, platelets, or attribute freeze cards that are affecting your power structure 카드는 당신의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압축, 마비 상태나 동결 속성을 제거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여러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총격으로 모든 제한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However, preoccupy with your house cleaning 하지만 집안 청소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딸인 이만카 트럼프는 거액의 컨설팅 비용 등에 논란이 제기되었는데요 트럼프는 대선전에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You may draw no blast distant 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새 플로카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7월 15일 위스칸신 미러키 유세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9년 전 등장한 일루미나티 카드의 트럼프로 추정되는 인물의 암살 미술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의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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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